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에 나와있답니다. 나와있고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학력. 대학력을 갖췄답니다. 대학력을 갖췄다는 것은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아야 되지.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강 2부 방송입니다. 본 사건도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동보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물건이 마땅한 게 없다. 맨날 들어가 봤자 떨어진다. 이렇게 물건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탓해야 돼.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걸 탓해야 된다고. 대출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금리도 올라가니까 대출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야. 그게 고민스럽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 이 본건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22일에 9억 4천여만 원의 일회유차를 따른 본건 대직권 미등기로 되어 있네요. 대직권 미등기 되어 있다.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셔서 대직권 미등기가 된 이후부터 그다음에 대직권 미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조사 분석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시절이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 봤자 그 뭡니까 과연 그 전에 한 1, 2, 3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말이지 내세우는 족족 그냥 가격이 더 막 점프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경매 시장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경매 물건을 바라본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수요자들 아 나 이참에 아이고 나는 경매를 통해서 내진바른 하고 그냥 땡 끝날뻔일 거야. 그러신 분들은 경매 물건 내진바른 차원에서 이참에 지금이 하나의 투자 적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김모시, 정모시인데 두 분 전입 날짜 같잖아요. 부부죠. 부부. 전세부등급 35,000만 원이잖아요. 부부인데 대학력이 없대요. 대학력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야. 그럼 뭐지? 2019년 11월에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2020년 7월에 저당권이 아마 퇴바른 게 이 사람들 같은 사람 같아요. 법인 같은데 그런데 임차인은 2020년 6월 23일이니까 아마 2020년 7월 21일도 빠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1등이고 임차인이 2등 근저당권이 3등 이렇게 된단 말이죠. 3등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1순위 저당권자가 풀로 배당을 받는다 할지라도 3억 8,28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 이상 못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 이상 배당 참여가 안 돼요. 그러면 3억 8,200만 원이 계산하기 좋게끔 해서 4억으로 보고요. 임차인은 보등금 3억 5천 원이잖아요. 4억 플러스 3억 5천 원이 얼마입니까? 7억 5천만 원이죠. 7억 5천만 원인데 본권에 현재 2차 매각길래 최저가격이 얼마입니까? 9억 4천 원이잖아요. 이 날짜 낙찰 되게 돼 있어요. 낙찰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여권 같은 경우는 33평행인데요. 33평행입니다. 33평행인데 매매가격이 11억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11억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9억 4천만 원 이 날짜에 또 유찰된다? 그럼 경매할 만해요. 진짜입니다. 그럼 유찰될 거 된다 그러면 내가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9억 4천만 원, 9억 4천백만 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시 이걸 다시 되팔아버려. 그럼 봐가지고 아이고 얼마 보니까? 경매 한 건 해가지고 최소한 6, 7천만 원 벌어버린다. 뭐 아이고 어저간한 사람도 1년 연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체 퇴직하신 분들 말이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경매 하나만 하게 되면 6, 7천만 원 떨어진다면 1년 2건 하게 되면 억단이 되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놀러나 다르게 하면 될 건데 그런 현실은 절대로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모르시는 경린이분들은 말이죠. 무슨 법원 경매 이게 못 보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뚝딱 하면 겁나오는데 뭐 겁나오. 뚝딱 하면 피똥 싸는 데 봐가지고. 잘못하면 피똥 싼다니까요. 똥바가지 뒤집어 써버리고. 주변에 경매 투자하면서 똥바가지 뒤집어 쓰면서 피똥 싼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제법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서 경매 투자를 잘못해서 자기 이혼당했대. 남자분인데. 제가 이혼 상담을 해줘. 제가 무슨 이혼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이혼 상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왜 그 사람은 저한테 민폐를 끼치냐. 왜 알토랑 같아 시간을 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는요. 돈이 좀 될 만하다 하면 사람들이 안 놔둬요. 그냥 막 들어온다니까. 그걸 우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명도는 저는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임차인 다 받아가니까. 비록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랄지라도.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랄지라도 3억 5천만원 다 받아간다. 3억 5천만원 다 받아간다. 이랬을 적에는 봐서 명도확인서 받고 빠이빠이하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임차인이 쭉 살고 있는데 배당기일이 이때란 말이죠. 그럼 배당기일날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럼 내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방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내 이사를 못하겠다. 명도확인서 줘봐 봐요. 명도확인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 받고 나서 만약에 이사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보니까 참 사람이 선하게 생겨서 제가요. 낙찰자님이 저한테 명도확인서를 주시면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방을 구할게요. 그때까지 방을 좀 살면서 명도확인서 주시면 아닌데실까요? 그러니까 참 착하게 생겨가지고 명도확인서하고 또 낙찰자 명도확인서 뒤에다가 인감증명 첨부해줘야 됩니다.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딱 줬다면 죽어놔서 이 사람이 배당기일 날 딱 배당받고 나서 완전히 안면물쇠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괜히 골머리 앞서 썩일 필요도 없다. 그럼 차례를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람 같은 낙찰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 점은 낙찰을 받고 나면 이 사람 연락이 와요. 지가 연락이 온다고. 오면 어떡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방 뺏어요. 방 뺏으면 명도확인서 드릴게요. 제가 이때 배당받아가지고 방 뺄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다른 데 방을 계약을 해라. 이때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배당기를 지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당신 방 빼면서 이사를 들어가면 될 거 아닌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하나 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확정일자가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도 빠를 경우에 가족 전입 여부 확인을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딸한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확정일자가 2020년 5월 13일이잖아요. 전입이 2020년 6월 23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정일자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르다는 게 전입일이 나중이잖아요. 전입일이 나중이란 말이죠. 이 경우는 가족 전입 여부를 이게 뭐냐면 주구용 부동산 같은 경우 세대합과 세대열람 해야 됩니다. 세대열람 해서 세대합과 있잖아요. 세대합과. 세대합과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대합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 채널의 검색창에다가 세대합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세대합과 관련된 영상물이 짠 나타납니다. 이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그런데 이건 보니까 날짜라고 따져봐도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 되네요. 40일 정도 된다. 이런 경우는 세대합과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확정일자란 말이지 2015년도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입일자 보니까 2021년에 우와! 2025년도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2021년도 전입 신고했다면 이때는 세대합과의 가능성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확정일자 2015년도 받았는데 이때 보니까 2016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단지 전입 신고한 날짜가 이제 2021년이지 그럼 저당권이 2016년도에 돼 있네 그러면 저당권보다 나중이네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대학력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쑥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돼서 나중에 이게 세대합과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덜컥 발생됐다면 낙찰자 입장이 완전히 띵 해버립니다. 눈앞 밖에 나옵니다. 피통 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구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대일람을 반드시 반드시 하셔가지고 세대합과가 되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우린 분명히 확인하시자는 거 지금 제가 자꾸 반드시 반드시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매투자라는 것이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호랑이가 저 뭡니까 토끼 잡을 적어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다 재고 보고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들어가잖아요. 꼴란 뭡니까 호랑이가 토끼 요만한 거 잡는데 뭐 대충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경매인 입장에 봐가지고요. 아무런 부동산 값어치가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체크, 점검해야 될 것은 반드시 반드시 하고 나서 주도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뭐 대충하면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싫어. 지일 아니라고 막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찢어진 입이라고 표현하려다 그건 참 안 했습니다. 표현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으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아마 대학력 없는 임차인인데 명도하는 게 그래서 경매 물건에 보면 명도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물건들도 제법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명도 얘기하는데 어우 참 짜증나. 그러신 분들은 명도 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들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또 두 번째 보면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에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학력. 대학력을 갖췄답니다. 대학력을 갖췄다는 것은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아야 되지. 대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예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일 때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채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도 보증금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대지를 포함해서 이게 빨갛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줏된 사용 목적물은 뭡니까? 주구형 건물이죠.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지 가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물건이 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이 배당할 금액이라 치자 얘기죠. 그럼 이 3억 원이라는 금액은요. 주구형 부동산에 대금은요. 토지, 토지 경매대금하고 건물 경매대금의 합계액입니다. 그렇죠? 3억 원. 이게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감정인한테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예를 들어 아파트에 가면 토지하고 대지권 있지 않습니까?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일괄로 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괄로 해서 평가하니까 누가 3억 원에 낙찰받은데 3억 원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의 합계액이다. 그런데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지 가격 포함한다는 게 이거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는 거하고요. 단지 전세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세권도 보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1호에 대해서 내가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저 밑에 종된 권리죠. 대지권 여기 101호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효력은 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면 이렇기 때문에 101호는 건물이죠. 종된 권리인 대지권은 뭡니까? 토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는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서 만약에 경매 넘어와서 아파트인데 3억에 낙체됐다. 이 3억이라는 거면 역시 마찬가지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의 합계액인데 그런데 전세권은 뭐다? 3억은 전체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이 아니야.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이 땅 따로 건물 따로잖아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건물이 있다더라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설정했는데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여기 1층에만 전세권 딱 설정하였다. 이거 1층에만. 1층에만 전세권. 이거 1층입니다. 1층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넘어왔다. 경매가 넘어왔다. 이 1층 부분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 갑은 말이죠.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돼 있죠. 따라서 땅금.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역시 마찬가지.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금의 합계액인데 전세권의 토지에는 효력이 안 미치잖아요. 왜 전세권은 토지에 전세권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경매대금은 노타치 하는 거예요. 노타치하고 건물 경매대금에 대해서만이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즉, 뭐다 이게. 이건 건물인데 건물 1부잖아요. 1층. 건물 1부에 전세권이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권자는 건물 전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대요. 이민법 303종과 건물, 법정은 303종 맞을 겁니다. 일단 건물 1부에만 전세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건물 전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이거지. 그럼 토지는 노타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해줘. 저한테 한정희, 전입신고만 할래. 전세권 설정할래. 그럼 저는 전입신고를 할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배당받는 범위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하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봐서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 손짓다라도 토지 건물 전보에 대해서 자기는 배당을 받아갈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확정일자 관련해서도 말이죠. 지금 제가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부지방부, 이것도 경매 진행 중의 사건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5만 1000, 5만 1000, 857호. 송파구, 송파동에 소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가 한 가구당 한 대씩 배정이 안 되죠. 0.7대인가 이렇게 좀 작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 이건도 보시게 되면요. 2022년 7월 18일 날이네요. 7월 18일 날이면 언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2억 3,744만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우리 감안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요. 경매정보직을 딱 보시면서 건축물 대장에도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보니까 위반 건축물 나와 있어요. 위반 내용이 뭐냐 하니까 판넬 경량 주거 2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이 과거에는 5년 동안 매년 해서 한 번씩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여가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거 낙찰받아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올려야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월세,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 가서 대출을 뽑잖아요. LH라는 데서 대출을 뽑는데 이게 건물 자체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 이거 내 전세를 넣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지.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산되버린다고. 특히 이제 다세레 빌라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세레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1조건 문제 때문에 건물들이 처음에 여기 1층 피로티고 2층 피로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여기 1층, 그 다음에 여기에 2층, 이게 이제 3층이 약간 꺾어져요. 그죠? 또 4계층이 또 살짝 꺾어져. 꺾어지는 이유는 1조건 문제, 옆집에 1조건 문제 때문에 사슨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분양할 때는 이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3층이나 4층 같은 게 보니까 알루미늄 샤시 해가지고요. 이렇게 덧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이게 만약에 옆에서 누가 찔러버린다. 만약에 3층이 경매가 나와서 내가 낭진받았는데 임차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모질게 그냥 피 눈물 날 정도로 그냥 세게 해버렸어. 임차인이 씩씩 꺾어져 나가면서 9층이나 찔러버려요. 아,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당장 나와서 이거 철거해라. 철거하라면 이행 강제금 붙인 또 나가서 이거 내 낙살 받아서 전세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산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세라도 되어야 1, 2층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층, 4층 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져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건축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설사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표시가 안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옆집 사람이 푹 찔러버리면 민원을 일으켜버리면 때로는 봐서 나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나요? 여기가 아, 이거 지금 제가 전세가 4억 원이네요. 2, 뭐지 해가지고 그런데 임차 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아, 이분이 경매 신청했네요. 2, 뭐지 이분인거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사시다가 경매 신청을 하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당권이 2019년도 월 1일달 월 1일달에 10월달에서 두 건이 아이고 4억 7천만 원 되어있으니까 이게 이 저당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이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방 뺀다는 것은 요원하잖아요. 그죠? 물론 임차권 양도해가지고요. 이분이 이때로 해서 대학력을 갖춘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을 구할 수 있냐. 그지.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보면 2019년도 3월 15일 이것도 아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확정일자는 뭐다. 묻어가는 인생이요. 3월 15일 날 확정일자 100날 찍어 아무리 혈액 발생이 안 되고 3월 19일 날 전입신구 갔으니까 3월 20일이죠. 그 다음 날 3월 20일 몇 시 오전 0시 땡 하면은 대학력 하니까 그때 가서 확정일자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나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이분들이 대학력 있는 님 차이니 원래 그렇습니다. 대학력 있는 님 차이니요. 강제금 신청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대법원 판결 예로 나와 있거든요. 전세금 3억 원이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관계 없잖아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 되게 야무지신 분이니 임차권 등기까지 탁 해버렸잖아요. 임차권 등기까지도 하였다. 진짜 전세금액이 3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와 3억 원인데 이게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들어가고 싶어 얼마 써야 될까 그러면 3억 이상 써야죠 뭐. 여기서 이 찰칵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 사람 완전 아마추어 아마추어도 아닙니다. 완전히 경민이라니까. 2억 3천 7백 4십 3만 원이잖아요. 야 그럼 여기다 2억 3천 2억 3천 7백 50만 원을 쓸까 아니야 51만 원을 쓸까 웃기는 줄 알지 마요. 이 물건에는 1차적인 7억 원가 3억 원입니다. 3억 대학적인 뇌는 차이인데 본인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에다가 또 경매비용 한 4백만 원 정도 닫고 3억 4백 이게 단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차 매각길래 이때 딱 보는 순간에 2억 5천 6백 80만 원이네. 그럼 이 날짜에 이 물건 진짜 진짜 진정 값어치가 했다면요. 3억 원 3억 4백 정도 써야 돼. 써가지고 본인이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 보동금 3억 원인데 이 사람이 보동금 다 받아가니까 경매비용 빼고 놨고 다 받아가니까 명동하는 데 역시 마찬가지 문제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전형 면적의 8평경을 보니까 아마도 이 불리형 원룸 같기도 해요. 원룸인데 이걸 봐가지고 과연 이만큼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좀 어문스럽다는 겁니다. 내부 구조도가 나와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내부 구조도가 방 뭐야. 방 두 칸 있네. 발코니 확장인지 모르겠네요. 방 두 칸에 괜찮은데 봐가지고 이런 건 이런 건 저는 원룸 원룸 분리형 원룸인 줄 알았는데 방 두 칸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학력이 내린 임차인 보동금 3억이다. 그럼 최소한 3억 원 플러스 경매비용 3억 얼마. 4백 이상 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뭐냐 하면 이러한 경우는 과연 무익류 잉이 없는 경매 관계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얘네들 배당을 받다 못 받다 몰라. 왜. 아 임차인 이분이 말이죠. 이 저당권보다도 빨리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 우선 변정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3억 다 배당받아가기 때문에 이거 이 사람도 뭐 하죠. 자기네들 담보 잘못 잡은 거지 뭐. 이 사람도 이런 당장에 한 번도 배당 못 받아요 봐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압류 송자 보니 송파구청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 조세채권이 나옵니다. 조세채권과 대학력 있는 임차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 송파구청 같은데 압류해서 이거 아마 전화해서 물어봐도 이야기는 안 해줄걸요. 저는 차단부터 이게 세목이 뭐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게 되면 특히 대학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세금이 보니까 당해사가 있고 당해사는 일반 조세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당해사 같은 경우에 당해사 우승헌치이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뭐 법정 길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로 만약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게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 뭡니까 자료를 펼쳐서 보면 확정일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이죠. 금요일 날에는요.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이것도 궁금해 하신 분들 제가 많이 계십니다. 제가 있는 여기서 웬과 웨어가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웨어 웨어와 웨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것만 알면 이게 임차인들 그냥 뭐 얼마 받고 안 다니고 끝나버린다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 자료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요금에 의한 변천사입니다. 엄청 많이 열대뿐 바뀌었어요. 또 이게 다음 페이지 또 나오죠. 또 또 나오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웬과 웨어 알면 모든 게 딱 교통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모레 2022년 7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뭡니까. 최우선 변제 3번이죠. 그죠. 3번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